자 여러분들 오슈 이번주에 한번밖에 못했었죠 오늘도 역시 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뽑아 놓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달아 놨구요 하나하나 다루면서 좀 카테고리 별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1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연예계 소식 앞에 번호를 좀 지우고 연예계 소식부터 해갖고 연예계 소식은 연예계 소식대로 또 사회면은 사회면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랑 유튜버랑 같이 묶어서 갈게요 자 일단은 코첼라부터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풀영상에도 코첼라 영상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는데요 자 코첼라 르세라핌 2차 무대가 아까 몇 시간 전에 올라왔었어요 코첼라 검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URL 링크 있음 랄프가 적시적소에 바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에 코첼라 1차 무대까지 그리고 카즈아 카즈아였나요? 카즈아가 소심발언 했었나? 아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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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즈아와 사쿠라랑 왜 이렇게 헷갈려 사쿠라가 조금 그런 발언을 했던 것까지 다뤘었어요 자 오늘은 르세라핌 오늘 21일 코첼라 두 번째 공연 서력을 나선다 40분간 총 10곡의 무대를 선보이며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이게 첫 번째 무대가 마음에 1차때 그 무대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 번 더 할게요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계약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거고 자 르세라핌 코첼라 2차전 유튜브 좌표 실시간이겠죠 요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첼라 2차 무대 영상이 4개나 올라왔는데요 자 이거는 틀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짜짓기가 허용이 안 돼요 짜짓기 자체가 허용이 안 돼 왜냐 못 부른 부분이 있으면 그게 짜짓기라고 할 수 있을까 못 부른 부분만 악의적으로 했다 애초에 괜찮은 무대는 짜짓기가 허용이 안 되겠죠 그쵸 라이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쵸 약간의 그리고 지금 1차 무대 때랑은 다르게 AR이 좀 깔렸습니다 AR에다가 더 쉬워서 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좋다 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애초에 이제 걸그룹 특성상 뭔가 어떤 물론 라이브도 너무 좋으면은 뭔가 더 육각형에 가까워지겠지만 루세라핌이 루세라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사실은 그쵸 그렇게 막 오래된 가수들도 아니고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이런 좀 혹평에 있어서 기싸움하고 막 그런 SNS에다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올려가지고 소신 발언한다 하겠다 하시고 뭔가 그 흐름을 거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혹평을 가지고 혹평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걸 성장동력 삼아서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2차 무대도 라이브를 좀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형선고 내리듯이 루세라핌은 답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앞으로도 보여줄게 많은 그룹이니까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석을 하자면은 워츠미나우 요부분 예 요부분이 약간 좀 많이 아쉽네요 지금 영상 3개 봤는데 셋 중에서 가장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워츠미나우 요부분 아 이건 진짜 좀 사실 라이브로만 보자면 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안 하는 걸로 하고 어 뭐 이제 춤도 추고 또 퍼포먼스랑 같이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빡센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니까 아 선배로서 가수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코트님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 표현은 제가 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담아놓도록 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 좋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자면 류세라핌은 춤도 잘 추죠 거기다가 멤버 한 명 한 명 다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룹 아니겠어요 사실 어떤 그 아이돌이 있으면 주목받는 멤버들이 너무 이렇게 한두 명만 막 주목받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류세라핌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인기를 좀 배분해서 가져가는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자면 지금 인기 배분도도 너무 좋아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말 주가를 달리고 있죠 예 4세대 아이돌로서 예 어 그리고 뭐 크게 미움받는 일도 없었고 예 뭐 논란도 없었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제 라이브만 잘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다 갖춰졌잖아 이쁘지 어 뭐 춤도 잘 추지 그리고 뭐 예능 같은데 나가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지 논란도 없지 이제 노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류세라핌은 숙제가 많지 않은 거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거 솔직히 못하겠습니까? 류세라핌 기획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야 저는 예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제 어 아니 난 이거 진짜 매길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좋아요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 예 좋아요 좋아요 예 2차 무대는 아무래도 AR 를 켜놓고 불렀죠 예 1차 때는 정말 생라이브였는데 MR에다가 불렀는데 2차는 이제 AR을 AR에다 위에 덧씌워서 부른 거죠 그래서 조금 보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AR 틀고 부르면 음원이랑 같이 부르는 거라서 조금 묻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더 논란될 건 없다고 봐요 예 자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해외 팬들 팬들은 정말 이 코첼라 무대 자체를 이 페스티벌의 목적에 맞게끔 페스티벌이 뭡니까 축제예요 말 그대로 페스티벌 이 꼴은 축제 축제를 즐기는 해외 팬들은 르세라핌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모두가 즐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이제 우리나라 팬들만 르세라핌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외 팬들이 저 페스티벌을 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꼬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사실 저 코첼라에 섰던 많은 아이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사실 제일 라이브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또 기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노래만 잘하면 돼 이제 다 필요 없어 르세라핌은 인기 있지 멤버 다 인기에 대한 그 지분도 굉장히 밸런스가 있지 충도 잘 추지 예 또 인터뷰도 잘하지 또 팬들도 잘 어 다루지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르세라핌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이 무대 하나만 가지고 르세라핌을 폄하하는 거는 사실 너무 혹독하지 다만 아쉬운 건 뭐 콘서트도 아니고 뭐 행사도 아니고 코첼라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나가서 무대를 선다 일단 국뽕이 차올라 근데 거기에서 라이브 실력까지 더 좋으면은 아 뭔가 진짜 어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견주어도 정말 손색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비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BTS의 정국 같은 경우만 해도 라이브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TS 정국 그 노래 뭐죠? 그 이름이? 노래가 많아요 스탠딩 넥스트 유 와 나 진짜 이거 보고 나서 제 아마 그 시청기록 중에 있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네 아이콜 브로레이오 여기 나오는 거 이건가요 혹시? 잠시만요 제가 드린 거 보십시오 어 제가 남자 가수 영상을 막 이렇게까지 찾아보고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보고 나서 이거 라이브야? 반 진짜 라이브고 다른 무대에서도 이런 그 크게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날 엄청 챙겨봤어요 전국을 예 빠져들더라고 어 하나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 남자 가수인데 미쳤지 미쳤지 에? 진짜 케이팝 위상의 지분률을 따지고 보면은 BTS를 넘어설 수 있는 가수는 가수는 사실 난 없다고 봐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빅뱅이랑 비교할 때 아 그래도 빅뱅은 못 넘어 이러는데 음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좀 빅뱅에게 우리가 좀 많이 기울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빅뱅 승은 나는 좀 아니라고 봐 어 이렇게 좀 보정돼서 그런거지 1718시즌 융대용 센바이보다 현시점 현시점으로 보면은 어 고점은 나는 사실 BTS라고 나 이거 보고나서 진짜 놀랬다니까 와 이 정도라고? 그리고 내가 전국영상중에 미쳤지? 예 그러니까 이 오히려 대려 자국내에서 평가가 박하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평가도 아니야 이제는 다 알아 BTS의 그 나 참 몇 년 전에 좀 실언을 했지 BTS에 대해서 유명한 걸로 유명한 듯한 느낌이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알게 되고 찾아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이유가 있더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어 그래서 진짜 지금 제일 고트 같아 어 월드컵 개막식 무대도 했는데 월드컵 개막식 무대도 있고 앞으로도 뭐 이제 군대 갔다 군대 간 멤버들도 있고 이제 다시 완전체 돼가지고 활동하면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어떤 포텐을 더 보여줄까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어 유명한 걸로 유명한 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음 저 지금 진성콧밥님이 올린 글에 있어요 그래 유명한 걸로 유명해진 거라고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예 다뤄보고 그래서 이제 사실 르세라핌은 보여줄 시간이 더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음 음 음 다만 절대 나아선 안 되는 그 모습은 개인적으로 그 SNS에다가 어 올렸던 그 글 뭐지? 사쿠라 어 좀 늦다 랄프야? 응 음 라이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늦어요 예? 왜 안 나오지? 아 아 아니 둘이서 서치를 하는데 방송하고 있는 나보다 늦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방송까지 하고 있어서 찾는데 에 에 더 빨라서 페인백수님이 고맙습니다 볼게요 그래 그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모습은 좀 이제 회사에서 조금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벌써 조회수 만건이 넘었네 무대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무대를 완성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벽한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임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죠 스스로 어 그치 않아요? 저 자리까지 서기까지 네 코첼라 서고 싶은 많은 그룹들이 있을 텐데 네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맞죠?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맞죠 음 내가 그 무대에 서가지고 그 무대에서 뭐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냥 가수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계단 중에 하나일까요? 그러려면 앨범을 왜 내고 무대를 왜 서고 홍보를 왜 해요? 회사가 왜 있어요? 음 아주 잘못됐죠 이거는 음 좋은 것만 본다는 것은 순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정말 아니죠 그래서 이런 SNS 이 글 때문에 대략 김채원이 업로드했던 그 도자켓이 파큐를 날리고 있는 그 업로드 그 게시글 마저도 안 좋게 비춰지게 된 거죠 연장선이 되는 거니까 이런 모습만 안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죠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요 맞죠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래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라이브 못하고 그 라이브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계속 재생성돼서 퍼져요 뭐 코첼라 페스티벌이 미국인들만을 위한 페스티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인들이 즐거워했고 전세계인들 다른 서구권 문화들은 서구권에서는 다 좋아하고 그 코첼라 무대 자체를 즐기는 거지 뭐 라이브 실력을 보고 어디 실수하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뭔가 흠잡을 거 없나 하면서 봤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그 팬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소비를 해주건 안 해주건 어쨌건 라이트한 팬들 지금 소비하지 않는 팬들도 결국은 결국은 잠재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편협한 글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는 어리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완벽할 수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코첼라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예계 소식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잠재 고객인 건빵에겐 누구보다 엄격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랑은 다르죠 제가 뭐 무대를 보여주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구매하고 있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영상부터 보시죠 미스터비스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투버 현 유투버 일왕입니다 컨텐츠 하나 할 때 적어도 몇십억에서 100억 정도는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벌어들이는 돈도 장난 아니고 또 막 이제 미스터비스트의 그 후광 뭐 여러 막 그 후일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뭐 일론 머스크가 몇 조에 팔라고 했거든 이 채널을 근데 안 팔겠다 라고 하고 또 잠깐 잠깐 하는 그 광고의 단가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급이에요 대기업급 그 정도입니다 예 1년에 미스터비스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문학적입니다 몇천억 예 몇천억입니다 몇천억 과거에 퓨디파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 몇백억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몇천억 수준이에요 미스터비스트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억단이로 찍히니까 봅시다 피식대학 피식쇼라는 게 있죠 예 영어로 그 컨셉이에요 영어로 이제 그 그 게스트를 초대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예 약간 해외 지미 펠런쇼라든지 이런 해외 이 토크쇼를 표방한 이 그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어 되게 많은 게스트들이 왔다 갔고 또 뭐 진짜 월클들도 손흥민 뭐 강동원 뭐 강동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잭 블랙 그리고 해외 이제 홍보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무조건 연애가 준 게 였잖아요 네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TV보다도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정말 그 유튜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대유튜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유튜버에게 홍보로 오는 거고 네 그래서 많은 그 해외 스타들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피식쇼에 출연한 출연 제의한 미스터비스트 한편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딥페이크라는 설이 도는 중 하지만 미스터비스트가 일본 틱톡커나 유튜버 유튜브와는 이미 콜라보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아닐 수도 없다 어 그리고 미스터비스트가 이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초코바 사업인데 초콜릿 예 그 피스터블이라는 초콜릿이 있는데 그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곤 하는 그 미스터비스트 초콜릿이거든요 예 국내 도입과 어 한국 방문차 오는 김에 여러 뭐 미디어나 미디어 매체를 컨택 중에 뭐 유퀴즈 온 더 블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피식대학 아무래도 유튜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어 좀 더 유튜브적인 어 그런 홍보방안을 택한 게 피식대학이 아니었을까 예 우리 나라에는 원래는 이제 언어 자체가 영어고 그래가지고 뭐 번역을 따로 누가 누군가가 이렇게 영상을 불펌해가지고 자기 채널 업로드 하는 게 아닌 이상 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 성우를 고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성우분을 고용해서 어 그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될 때에 맞춰서 각국의 그 언어로 성우를 고용해서 그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어 그 시청을 할 때는 우리나라 언어로 나옵니다 저도 뭐 구독해놨고 올라올 때마다 보거든요 예 뭐 조회수가 일단은 억단이에요 무조건 예 억단이 근데 그 저 그 영상의 퀄리티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갖다가 막 정말 그 막 기차 기차도 나오고 뭐 람보르기니 도 나오고 뭐 람보르기니 부셔버리고 그냥 그 스케일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예 스케일이 미쳤습니다 예 그리고 버는 만큼 또 투자를 하고 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미스터비스트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재밌는 그런 설들도 굉장히 많고 또 선한 영향력 3천만 하는 걸 실현해줌 맞아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조회수가 증명해준다 이 인기는 음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꽤나 옛날부터 12년 전부터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지금 미스터비스트의 시작이죠 이게 마인크래프트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예 뭐 이런저런 챌린지도 하고 게임 영상도 올렸다가 또 가장 자기가 지금 존경하는 그 유티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많아요 찾아보면은 아무튼 이런 대단한 유티버 현 유티버 이런 미스터비스트가 한국 홍보 방문차 피식대학을 찾을 수도 있다 예 라는 겁니다 미스터비스트가 홍보하는 저 피스터블 이라는 그 초콜릿이 어 남도영선우 성우 남도영선우님은 좀 선물을 받으셨는지 본인이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 어 여기 또 흑백 리뷰에서 또 리뷰를 했네요 이영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초콜릿 리뷰 뭐하러 오늘은 1억 3천만 구독자에 모여한 유튜브 채널 미스터비스트의 로고가 박힌 초콜릿을 리뷰할 거예요 시작부터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봐요 오늘 흑돌의 기분이 별로인가 됐고 그래서 초콜릿 뭔데 미스터비스트 피스타블 초콜릿 6개 6개면 뭔지를 말해줘야지 이잉 오리지널 크런치 밀크초코 퀴너 크런치 아몬드 씨솔트 어디서 샀어 이재만케 얼만데 이재만케 이재만케 7만9천8백30원에 무료배송이요 drinks 취소 어 가격이 이게 bounds 납 역 그럼 개당 13,300원인데 그걸 그 돈 주고 왜 먹어? 이게 이런 3천만 유튜버 화면으로 쓰면 그만큼 특별한 게 있다 미국에서 살면 얼만데? 개당 3,600원짜리를 13,000원에 사? 이 아메리카 직접 가는 거다 낫지 뭘 특징이 뭐야? 고등램지도 극찬 맛난 초콜릿이냐? 야 이거 미스터비스트가 와야겠다 이거 한국에서 이제 한국 팬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게다가 또 미스터비스트가 확 유명해지니까 확 뜬 계기가 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을 실체화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제작을 해갖고 팬들 모아가지고 그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실제로 그것도 정말 커뮤에 많이 퍼졌고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어... CG 처리를 했겠죠 이제 뭐 진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크게 일을 벌여가지고 이제 정말 그 스케일 크게 해서 했었거든요 네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하면 어떨까 뭔가 그런 상상만 하던 것들을 실제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신박한 컨텐츠도 많이 하고 예 뭐 전에 되게 신박했던 게 마인크래프트 관련된 어떤 컨텐츠였는데 무슨 뭐 빨간 버튼을 무슨 뭐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뭐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까먹었어 여러가지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좀 빨리 저 초콜릿을 좀 우리나라 현지화 시켜가지고 가격을 좀 낮추긴 해야겠네 지금 3,000 얼마짜리 초콜릿인데 3달러 조금 안하는 초콜릿을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16,000 아 이거는 네 진짜 그게 다야? 출시했을 때 이벤트 해갖고 초대되고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뭐 없지 출시하자마자 가져왔어야지 아니 그때는 내가 나온 줄 몰랐으니까 됐고 6개니까 바로 리뷰 가자 오리지날부터 먹어봐 반탈이 없지 뭘 맛은 어때? 단맛하고 코코아 형이 조금 세네 밀크초코 밀크 입에 딱 넣으니까 우유향이 상하고 더 달어 아몬드는 어때? 아몬드 들어가고 고소해내 크런치 크런치 얘 과자 같은 거 잔뜩 들었고 얘가 제일 달다 귀노아 크런치 귀노아 크런치는 단맛이 좀 다르고 이준에서 제일 별로네 치솔트 넣고 씻다 보면 짠맛이 톡톡 터지면서 단맛이 쫙 올라와 단짠단짠 지대로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준에서 오리지난이 제일 낫고 13,000원짜리 초콜릿을 어떻게 또 사먹어 그건 맞지 아 비싸다 근데 진짜 아 너무 비싸다 이거 우리나라 와야겠다 그럼 저거는 진짜겠네 피식쇼 진짜 출연하겠네 아 고소해되네 아 이 분이 없었고 조회할 수 없었고 빨리 좀 피스터블 우리나라 에 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엄청 잘 팔리겠다 대단해 진짜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삼성 갤럭시 핸드폰으로 약간 국뽕 차오르는 게 브이로그 찍을 때는 갤럭시스인데 미스터 비스트도 어 얼마 전에 갤럭시 24도 미스터 비스트가 또 스폰서 했었고 광고 받아가지고 자기 영상에 나오더라고 자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 갤럭시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갤럭시가 왜 나와 근데 삼성이 또 이렇게 물어줬 그 광고를 또 줬나봐 음 그러더라고 자 무튼 자 미스터 비스트 봤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다음 뭐죠? 어 그 연예계랑 뭐 저 뭐 유튜브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갑시다 하나 해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